안녕하십니까 제이슨킹수학입니다. 옳지 않은것은? 회전시켜! 생기는 동영이 원뿔데야? 그렇지 원뿔데. 여기가 잘린거란 말이야. 자, 회전체의 겉넓이 요게 좀 애매하겠네. 어떻게 해야 돼? 파이 rl 이니까 파이 rl 10 곱하기 26에서 이렇게 된거에요. 3 이걸 빼야지. 빼기 파이 5 13 그럼 어떻게 되겠어? 그럼 13 곱하기 15를 해봐. 그럼 295가 되겠지? 그 다음에 윗뚜껑 25파이 아래뚜껑 100파이 125파이지? 420 아니야. 420 아 내가 잘못했구나. 그러니까. 320 맞네. 그 다음 회전체의 부피잖아. 부피. 부피는 어떻게 돼? 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? 전체의 부피에서 위에 걸 빼야겠지? 꼬깔권. 3분의 파이 100에 12에서 3분의 파이 25에 12를 빼야되겠지? 아 24이구나. 이게. 오케이. 3분의 파이 써주고. 아 3을 나눠 배울자. 8 되고 4가 되겠지? 800 빼기 100이니까 700파이잖아. 틀렸잖아. 그 다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문이다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